안녕? 난 이곤이야. 오늘은 이걸 만들거야. 초콜릿 케이크. 그 다음에는 젤리를 만들어볼까? 시작해볼까? 애플 주스랑 그리고 아가아가랑 그리고 설탕이랑 그리고 요구르트랑 그리고 이런 스푼 같은 거랑 그리고 파인애플이랑 그리고 오렌지하고 그 다음에는 피치하고 그 다음에는 엄마 빨리 시작해볼까? 볼까? 한번 품을 가볼까? 한번 품을 가볼까? 한번 품을 가볼까? 한번 해볼까? 이번엔 해볼까? 파인애플 다 같이 먹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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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하게 완성! 짠! 오 잘하네 이모님 오 잘하네 디모장가 왔어! 이렇게 오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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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하니 짜증더라 대비상 왕성! 완성! 완성! 오 마이 지 나도 졸조만먹을게요 이번엔 화면들스로도 만들어볼까? 나몬 주스는 이렇게 먹으면 되는 과일일 수 있어요 치열 오 마이 지 너무 맛있어 아아 엄마는 여기에 올해한 음식을 살고 있는 밀키 탱탱한 애 vari기 엄마는 여기에 받은듯? 엄마는 여기에서 핫도그 엄마가 왔던 애교를 위해 엄마가 왔던 애교를 구워 boarding 엄마가 밥을 감상 mi 엄마가 왔던 애교를 기도해 엄마가 왔던 애교를 잘 먹으려고 엄마가 왔던 애교를 주신 자교 엄마가 왔던 애교를 갖는 애교를 дер гляDi 이렇게 한 번 두 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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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일 맛있게 생겼어 하트에서도 먹어봤는데 눈에 들어 이쁘 Kawac 치즈 치즈 헉 진짜 너무 좋네? 응, 그쵸? 이즈! 고마워! 시음찜은 다음 주 거예요! 이모가 보여, 지금? 시음찜은 다음 주 거예요? 이렇게 트레이트에서 두 분이 지식한 새끼였어요 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다 뿌옇다 다 뿌옇다 아까 만든거 완성했어 먹어볼까 완전 맛있었다 다 뿌옇다 다 뿌옇다 다 뿌옇다 다 뿌옇다 다 뿌옇다 튀겨 이건 조금은 맛있네 맛있어? 난 이거 싫어한데 그래?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맛있어? 이거 맛있어? 응 얼마큼 맛있어요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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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